안녕하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대파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계란 계란 밥 계란 물 계란 계란 고추냉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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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매콤한 간장게장을 준비했어요! 소고기 된장찌개랑 계란후라이 그리고 구운 김이랑 흰쌀밥도 가져왔어요! 맛있게 먹겠습니다!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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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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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춧가루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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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맛있다. 아... 네. 맛있다. 맛있다. 딱지 비빔밥 가져올게요. 딱지 비빔밥 가져올게요. 맛있다. 대박이다. 맛있다. 배고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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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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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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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간장게장을 먹어봤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네 여러분. 오늘은 매콤한 간장게장을 먹어봤는데요. 살이랑 알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. 역시 게장은 밥도둑이에요. 특히 소고기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니까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집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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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